양가 지친 각자 어정서 양가 지친 근배상전 상향입 굴신상래 소자천 점홍촉 구시친 점청촉 우불신상래 좌우고척 신랑 신부의 어머니는 근배상 앞에 나가 맞으셔서 허리를 굽혀 서로 예를 평하고 신랑의 어머니는 청초에 불을 켜고 신부의 어머니는 청초에 불을 켠 다음 다시 예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동무집사 포저석 오 통방 서집사버부 서버서방 서부집사교 행 자우리 신부의 집사는 동쪽에 신랑의 자리를 서고 신랑의 좌우로 가고 신랑의 집사는 서쪽에 신부의 자리를 서고 신부의 좌우로 서세요 서부 소집사 지조 관수 옥세 신랑과 신부는 좌우집사의 점을 받아 콜레시스의 행군으로 바꾸세요 서수 신랑과 신부는 좌우집사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씹혀 수전으로 가끄세요 서서향읍구 부동향글 신감례 신랑은 서향의 읍하고 신부는 동향의 허리를 굽혀 담배하세요 서치동서 부치소서 상향이 신랑은 동쪽자리로 올라가고 신부는 서쪽자리로 올라가서 마주보고 서세요 서구 집사 교행보기 신랑 신부의 집사는 각기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서구 집사 교행보기 신랑 신부의 집사는 각기 원자리로 돌아가세요 신랑은 한 번 더 하세요 우빈 1배 신부는 다시 두 번 철하세요 부재배입니다. 서우탑 1배 신랑은 다시 한번 절 하세요. 서우탑 1배 서천지예 신랑과 신부가 천지신명에게 서약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서읍부 부글신담래 구지자 소동부서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동쪽자리에 서양에 앉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담래하고 색적자리에 동양에 앉으세요